자유한국당이 혁신이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전부터 자신감을 드러낸 홍준표 대표와는 달리 당내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데요. 무슨 이유일까요? 강병 기자, 왜 그렇습니까? 오늘 10명의 혁신위원들을 발표를 했는데 이제 한국당의 혁신을 책임지게 됩니다. 그래서 명단을 공개했는데 이 면면을 보면 당 외 인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외부 인사들로 알려져 있는데 한번 그중에서 좀 핵심적으로 눈에 띄는 인물들을 좀 살펴보면요. 우선 26살 여명 씨, 전 자유경제원 연구원 출신이고요. 최윤소 혁신위원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이우승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이 있고 황성우 변호사가 있는데 특히 이우승 전 부회장은 홍준표 대표의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14기고요. 그리고 전 홍준표 법률대리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왜냐하면 경상남도의 자문 법률대리인입니다. 자문 변호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환종 리스트에도 홍준표 대표의 그런 법률대리인 역할을 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정확히는 경상남도의 자문 변호사 출신이고요. 논란이 된 사람은 이제 황성욱 변호사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당시에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유석춘 위원장의 말에 따르면 지금은 이 법률대리인 신분이 아니다라고 밝혔고 또 유석춘 위원장은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변호사는 살인자도 변호한다. 아무리 죽을 죄를 지은 사람도 변호하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이다. 라면서 황성욱 변호사의 이런 역할들을 좀 해명을 하기도 했는데 일단 방금도 봤듯이 이 세 명뿐 아니라 사실 대부분의 사람이 이제 우파 쪽에 치우쳐져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아직 혁신을 하기에는 좀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혁신을 한다면서 우파 인사를 보강한 인선. 이 때문에 기자들의 질문도 쏟아졌는데요. 유석춘 위원장의 이야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목표가 분명합니다. 저희 당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목표로 혁신을 할 겁니다. 저희 당은 어차피 지지하는 최소 2분의 3분의 1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분들의 지지를 받으려고 당을 혁신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 편의점 그때 이렇게 회복기집회에 나가시던 분들이 좀 석파하는 것인 것 같아요. 우리 서울 시대에 달에 나간 존재인데요. 안 나오셨을 텐데. 기자가 천장을 너무 부시하시네요. 충불에만 해도 되는 게 많다. 맞잖아요. 류석춘 위원장 한국당의 혁신은 한국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위한 혁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노영희 변호사 보기에는 어떻게 들렸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좀 궁금한 게 한국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위한 혁신이라고 하면 그 혁신의 내용이 무엇인가. 한국당이 제일 궁금했는데 아무도 그 혁신의 내용이나 방향에 대해서 설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혁신위원들이 모여서 그걸 논의해서 발표를 하겠죠. 네. 그런 식으로 따지게 된다면 본인들을 지지해주는 집두끼들은 무조건 확실히 잡겠다. 결과론적으로 100% 모두 우리를 좋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를 좋아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을 계속 시켜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정치 방향의 어떤 지지층이라든가 이런 지분을 우리가 지금 확보해놓겠다. 이런 취지를 제가 지금 들리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보수 정당의 그런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저런 식의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당 입장에서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문제는 그러한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 촛불 집회로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지금 그들에게 쏟아졌던 잘못이나 비난들을 어느 정도 본인들이 정말로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바꾸려고 하는 노력이 같이 겸비되면서 이루어지는 것인가 이런 부분인데 그 부분까지는 아직까지는 얘기가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실제로 사실 유석준 위원장이 인선안이 먼저 공개가 됐거든요. 그래서 김이 빠진다라면서 기자회견 시간도 30분을 당겨서 먼저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위원장이 언론에서 비판적인 기사를 쓴 것에 대해서 좀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었는데 특히 자신들이 구구인사로 채웠다고 하는데 보수 성향 인사로 채웠다고 하는데 예전에 자유한국당이 좌클릭을 하면 그게 개혁이고 혁신으로 비춰지는 것이 잘못된 거지 지금 이 보수 성향 안에서 보수 가치를 제대로 찾는 게 정말 제대로 된 혁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전에 본인이 좀 극우는 아니다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다만 지금 논란이 될 부분이 약간 지금 인사들의 구성이 탄핵 심판 때 대리인을 했던 변호사도 있고 해서 탄핵에 대한 뭔가 불복의 메시지를 않고 시작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최연소 혁신위원이라는 타이틀을 단 여명 전 연구원도 박 전 대통령의 탄핵 판결 직후에 태극기 집회에 참석해 시민불복종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었는데요. 당시 영상 준비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제의 판결을 이렇게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행해진 비민주적 폭거입니다. 법의 탈을 뒤집어 쓴 빼법의 승리입니다. 이미 법 질서는 무너질 대로 무너졌습니다. 지금은 시민불복종운동을 전개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강변규 기자, 지금 여명 혁신위원 같은 경우에 26살이라고 하더라고요. 태극기 집회도 참석했던 젊은 보수 인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합류가 된 건지 취재가 됐습니까? 우선 홍준표 대표와 인연이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별 인연은 없다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얘기했고요. 홍 대표와의 인연은 아니다. 대신에 류석춘 위원장과의 인연으로 혁신위원으로 참여하게 됐다고 설명하더라고요. 어떤 인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류석춘 위원장님과 좀 인연이 있으세요? 제가 한국대학생포럼이라는 보수 대학생 단체 해왔었거든요. 3년 동안. 보수 우파의 시니어 교수님이시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이였습니다. 저희 단체에서 강연도 해주시고. 그냥 보수가 보수 정당 닿을 수 있게 싸워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명 전 연구원이 예전에 한국대학생포럼이라는 대학생 보수단체에서 회상으로까지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류석춘 위원장이 강연을 자주 왔었다고 해요. 건국강연이라고 해서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그런 강연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잘 알게 되었다고 하고요. 그 당시 강연에서 왜 보수가 보수를 부끄러워하는지 모르겠다. 왜 박정희 이승만을 떳떳하게 우리의 국부이자 대통령이라고 말하지 못하느냐. 왜 건국절을 1948년 8월 15일이라고 단정 지어서 말하지 못하느냐면서 상당히 쓴소리를 내뱉었고 그게 상당히 인상적이었다고 밝혀왔습니다. 노영일 변호사 오늘 홍준표 대표가 오늘 혁신위원이 발표하기 전에 아침 회의에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혁신위원 중에 여러분 깜짝 놀랄 사람도 있다. 30년 동안 좌파에서 활동한 인물이 있다라고 소개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류석춘 위원장은 이번 혁신위원 인사의 꽃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인물 누굽니까? 최혜범 아마도 사회민주주의 연대 사무처장을 말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분이 인터넷 매체의 딴지일보의 개권 논필자로 혁신으로 활동을 하기도 했었었죠. 그런데 제가 아까 의문스러운 것은 류석춘 위원장이 아까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는 우리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혁신을 하려고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었었는데 이 최혜범 위원을 모시면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는 합리적 좌파라고 생각하고 이분을 통해서 우리의 외연을 넓히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들이 어떤 식으로 조화롭게 정말 혁신이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하게 만드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최혜범 사무처장이 왜 이 혁신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을 승낙했느냐 하는 부분도 사실은 저는 좀 궁금한데 만약에 이 구성지 9명의 구성원들을 보게 되면 최혜범 사무처장 빼고는 전부 다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그 분 내지는 보수라고 불리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혁신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견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다수결 같은 것으로 처리를 할 때는 당연히 이분이 밀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그 나머지 분들하고 본인의 기본적인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의견을 개진하거나 방향을 설정할 때도 분명히 불협함이 나올 수밖에 없어서 이 최혜범 사무처장은 기본적으로는 구색 맞추기 용어로 끼워넣은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모를 리 없는 사무처장이 왜 여기에 들어갔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번 인터뷰를 시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 자유한국당 당사에서는 고성이 세워나왔습니다. 어떤 일이었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혁신위원회가 진행되는 과정을 정말 진실되게 지져보겠다. 바른정당으로 탈당했다 돌아온 복당파 장재원 의원과 친박계로 분류되는 김태훈 의원의 충돌이 있었던 건데요. 의미하는 바도 좀 클 것 같은데 무슨 일 때문에 저렇게 얼굴을 붉혔습니까?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지만 장재원 의원이 공식적인 SNS를 통해서 혁신위 유석춘 위원장에 대해서 너무 구구화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펼쳤었고 복당한 거에 대해서 후회한다 이런 인터뷰를 해서 당내에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런 발언에 대해서 아마 비공개 회의에서 장재원 의원이 왜 그런 발언을 하게 됐는지 설명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설명하는 과정에서 국당파들을 받을 때 특정 인물들은 받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오가면서 결국 황영철 바른정당 의원은 못 오지 않았느냐 전략적 미스였다 이런 표현을 쓰자 김태훈 최고위원이 전략적 미스 이런 이야기 할 때가 아니지 않느냐며 그런 이야기는 그만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과정에서 언쟁이 오간 건데요. 그 고성이 오가니까 이제 밖에서 있던 기자들이 고성이 들리니까 이렇게 문쪽으로 다가가는 모습들이 아까 영상에서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나가면서도 이제 약간 좀 감정의 앙금이 풀리지 않은 듯 이제 김태훈 최고위원은 철부지 같은 이야기다라고 해서 내가 그래서 이야기를 잘랐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장재원 의원은 그에 대해서 내가 말을 섞는 건 오히려 인지도를 높여주는 거다라면서 약간 좀 격앙된 모습으로 퇴장하는 모습들이 보여졌습니다. 자 마지막에 영상도 인상적이었는데 앞서서 홍준표 대표가 정당은 시끄러워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홍준표 대표 반응도 나왔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좀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은 한 목소리를 내는 건 독재정당에서나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제 격론을 벌일 때 벌이더라도 문을 열고 나갈 때는 화통하게 털고 앙금을 남기지 말아야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으로는 당 내부 관계자는 이제 수혜 지역을 방문을 해가지고 이제 봉사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런 활동들이 오늘 이 소동으로 인해서 묻혀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난색을 표기를 썼습니다. 아마 그것도 있고 홍 대표 입장에서 좀 난감할 겁니다. 이 복당을 추진하고 또 승인한 게 홍준표 대표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친박계가 약간 우회적으로 홍준표 대표를 향한 비판을 한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논쟁을 지켜보면서 우선 당은 시끄러워야 하지만 이렇게 싸우고 나서는 뒤끝을 남기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후문입니다. 자, TK는 직접 챙기겠다고 나서 홍준표 대표 또 혁신 위험도 우파를 보강하는 쪽으로 한 거는 지금 무너져 있는 보수를 일단 어떻게든 복구를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자유한국당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는지 꼼꼼하게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